난데요? 아... 들어가는 게 좀... 예상되는 그림이요? 야, 유라. 저거 좀 빨리 해. 아직도 안 하면서 빨리까지 해야 돼요? 빨리 끝났네. 뭐 다 저한테 시키지 않겠어요? 뭐... 분명히 욕하실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처만 안 오면 돼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 막... 친해서가 그러는 거죠. 안... 안 지나. 하하하하하하 신속할까? 응? 알죠? 아, 와. 응? 너무... 형! 하하하하 사람이 자꾸 솔솔 새가지고... 내가 해 드릴게. 네? 내가 해 드릴게. 된대. 왜 내가 해야 되지? 형이 텐트 담당 아니에요? 네. 나이스. 나이스.